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. 비는 오겠지만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 자체는 평년보다 높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19도, 청주 22도, 대구는 21도가 예상되는데요. 다만 오늘 예상 강수량이 5에서 60mm로 다소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근길에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가시거리는 20km 안팎으로 시야가 탁 트여있는 상태입니다. 4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8.5도, 청주가 10.6도, 대구 9.2도, 광주는 12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도에서 4도가량 낮은 모습입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. 출근길 날씨정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